여러분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IR과 통화한 영상을 올렸잖아요? 개인정보 치매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내리긴 했는데 좀 화가 나네요. IR 직원이 조금 무례해도 제가 좀 참고 넘어갔는데 다음에는 만약 그런 자세를 한번 하면 참 인성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셀트리온은 빌빌 쌉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IR 담당자 답변에 따르면 수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오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?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짜증이 좀 났지만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. 그런데 그 알 권리를... 저는 그게 개인정보 치매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유튜브의 정책에 누군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니까 일단 내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? 매도 주체가 결국엔 또 메릴린 치네요. 삼성 한국증권. 그래서 그나마 좀 몰랐던 거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있고요. 오늘은 뭐 보합으로 끝나겠네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성 NH투자 KB증권. 그래프는 뭐 이거 조금 많이... 상태는 안 좋고요. 아 제가 그 개인정보 치매 신고가 들어와서 아주 기분에 얹혔습니다. 그래도 저의 할 일.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주 샀습니다. 여러분.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세요. 감사합니다.